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포터츠, 즉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내년 1월 20일 온라인 취임식을 열겠다는 기분 좋은 소식, 좀 깜찍한 소식이 나와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뉴스맥스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뉴스맥스는 온라인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며 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참석자만 6만 2천명에 도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상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멸고 자, 이번 소식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깊숙인 몰랐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6월 30일 판문점 번개 회동 때 문재인과 김정은이를 끌어내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오산미 공공기지에 가서 연설하는 내용을 보고 야, 역시 위대한 대통령이구나 라고 해서 빠져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정성상TV를 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느끼시는 건 뭡니까? 이번에 설정 결과에서 나왔듯이 이번에 라틴계와 히스패닉계와 또 얼마나 많은 다인종, 유생인종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사녀는 진짜 미국의 이민 역사에도 보면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과 더 그레이드 아메리카, 그러니까 워싱턴의 거대한 늪들을 청소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위대한 나라, 하나님을 우선시여기고 미국을 중요시여기며 또한 미국의 정신인 헌법정신을 중요시여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뭡니까? 바로 거대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을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라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워싱턴의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와 전세계의 그림자 정부가 얼마나 세계 질서를 줄이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똑똑히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소식에서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면 조 바이넌이 되는 거를 죽어도 못 본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맥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 취임식 행사가 그의 서포터스에 의해 마련되었다. 현재 지금 6만 2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 취임식을 계획한 당일인 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 취임식 2차 취임식을 열 것이라며 이에 컴퓨터를 통해 참석할 예정이고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에비 코칼라리아 안젤리라리스가 주최했다며 그는 트럼프 2020 캠페인의 전 멤버로 때때로 뉴스 매체의 대변인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트위터에 자신은 트럼프 승리를 위한 서포터스 재정위원회 회원임을 밝혔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온라인 도널드 제이 트럼프 2차 대통령 취임식을 개최하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조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순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포터스 행사입니다.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아닙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제46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공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6만 2천명이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며 23만 명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서포터스의 본질이 얼마나 깊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1월 20일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 아니 아니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우리만의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할 거야. 우리만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미국의 순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그 열정과 진심이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맥스는 그러나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조 바이든 지지자들의 비난으로 난타가 되었었다. 뭐 페이스북 자체가 좌점될 거니까 난타가 되었으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서포터즈들에 위해 압도적으로 응원되고 있다. 이 행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우리는 32만 7천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풀뿌리 모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열 것이다. 행사를 주최한 에비 코칼라리아 안젤리라리스는 그 전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며 우리는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한 맹세이다. 라고 말했다며 그 주최자의 소식도 곁들여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포터즈들이 그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우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하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